안녕하십니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은 물론 미국 야구에 좀 약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일은 또 한 번쯤은 TV에서 본 얼굴, 바로 올 시즌까지 LA에인젤스에서 선발투수와 4번 타자를 겸직하면서 지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선수다 라고 해서 외계인이라는 말까지 듣던 바로 일본 출신의 쇼헤이 오타니 선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타니의 초대박 계약을 계기로 메이저리그의 계약 패턴과 돈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LA에인젤스와의 계약이 끝난 오타니 선수가 LA다저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박 계약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구단을 배려해서 계약금을 당장 다 받지 않고 일정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받는 형식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잠시 후에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그 오타니 선수의 계약은 LA다저스와 세계 스포츠 역사상 역대 최고 액수다라는 것입니다. 10년 계약기간에 무려 7억 달러라는 초대박, 초대형 계약입니다. 오타니의 LA에이전시, 오타니의 계약을 대행하고 주관하는 에이전시 CAA는 역사적인 선수 오타니는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계약을 하면서 다저스의 또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배려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선수가 구단을 배려해줘? 구단이 선수를 배려해서 연봉을 조금 더 주든지 그런 몰라도 선수가 구단을 배려한다? 우선 10년에 7억 달러라는 계약, 이는 세계 기록입니다. 오타니의 계약은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갔을 때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으로 갔잖아요. 그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맺었던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 그때가 6억 7,400만 달러였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메시 다음으로는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였는데 사우디, 돈 많은 나라죠. 그냥 돈으로 프로축구도 만들고 돈으로 골프 리그까지 만들어져요. 피지웨이를 이겨버리겠다고? 그런 사우디의 축구팀, 알 나스르로 갔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사우디에 가서 맺은 계약은 5억 3,7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가 메시와 호날두, 이 아성을 이번에 다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계약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누면 1년 연봉이 나오죠. 그 1년 연봉 규모로 본다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오타니는 10년간이라는 좀 장기 계약을 체계를 했고 메시와 호날두는 5년 이하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만 본다면 메시와 호날두가 더 많이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계약 총액 규모로 보면 오타니가 세계기록을 다 싹 다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특징 두 번째를 바로 알아볼텐데요. 이 두 번째 특징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오타니의 계약 기간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총액수는 7억 달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10년 동안 1년에 7천만 달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계약 기간 동안 연봉이 7천만 달러보다는 많이 적은 액수를 받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연봉의 상당액을 계약 기간이 그 끝난 뒤에 받는 소위 연봉지급 유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오타니가 LA 다저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한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도요. 오타니는 다저스가 경쟁 균형세의 부담을 덜고 전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구단을 배려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동양인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내리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경쟁 균형세금이라는 걸 알아야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는 돈 많은 구단과 또 좀 가난한 구단 그러니까 아주 빅시리에 있는 구단과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그런 구단 아무래도 시장 규모나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돈 쪽으로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부자 구단과 조금은 좀 가난한 그런 구단이 지나치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예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단이 그 해에 선수들 연봉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특정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높으면 경쟁 균형세라는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니네 구단이 그렇게 돈 많아? 그래서 그 비싼 선수들은 막 데려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구단이니까 세금 더 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구단들은 그 경쟁 균형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려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싼 선수들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계속 잔류하고 있고 비싼 연봉 받으면서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더 비싼 선수들을 꼭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경쟁 균형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이리저리 잘해서 그걸 좀 안 낼 수 있다면 구단으로서는 최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경쟁 균형세를 안 내려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그 경쟁 균형세라는 것은 과연 얼마일까? 하는 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의 경쟁 균형세 부과 기준은 2억 3,300만 달러였습니다. 2억 3,300만 달러. 즉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2억 3,300만 달러를 넘으면 경쟁 균형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부자 구단으로 유명한 그 LA 다저스는요. 올해 선수들의 연봉과 또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연봉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을 해서 계약 끝나서 다른 데 갔지만 나머지 액수를 계속해서 주는 그런 액수들 이런 남은 돈들 다 연봉 1년에 나가야 되는 돈들 모두 따져보니까 2억 6,720만 달러였습니다.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해 경쟁 균형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다저스와 계약을 한 이 오타니 선수가 매년 7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버리면 한 사람이 1년에 7천만 달러의 연봉을 확 받아버리면 다저스는 오타니를 보유한 그 10년 내내 엄청난 경쟁 균형세를 매년 내거나 아니면 몸값이 조금 나간다는 그런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에 매년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못 데려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구단을 배려해서 계약 금액은 총 7억 달러지만 이걸 계약 기간인 10년 내에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일정 부분은 좀 뒤늦게 받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선수가 구단을 배려한 것이다 라는 평가죠. 자신의 연봉을 주느라 다른 좋은 선수들을 못 데려오면 사실 오타니에게도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원맨쇼만 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지금 가질 건 다 가진 그런 상태인데 유일하게 못 가진 게 바로 월드시리즈 우승반지입니다. 김병현 선수 월드시리즈에서 패전투수 두 번이나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우승반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선수의 실력과는 또 별개로 개인적인 실력과는 또 별개로 이거는 정말 천운이 없으면 이 우승반지를 못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모든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 월드시리즈 우승반지 하나를 그렇게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요것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타니는 10년 7억 달러 즉 1년에 7천만 달러라는 자신의 몸값을 좀 더 오랜 기간으로 나누어서 구단의 연봉 총액을 좀 낮춰주고 그로 인해서 생긴 여유자궁으로 추가로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개인적으로도 세운 것입니다. 물론 구단도 당연히 반기겠죠. 본인도 좋고 구단도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소위 누이 조커, 내부 조커가 딱 이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연봉의 상당액을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 받으면 다저스는 매년 경쟁 균형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전력 보강에 힘쓸 수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좋은 선수를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자 2018년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지만 오타니 아직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적이 없는 오타니는 초유의 연봉 지급 유예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연봉 지급 유예는요. 최근 메이저리그 단연 대박 계약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합의 조항입니다.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역시 LA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디 프리먼도 지난해 3월이었죠. 그 다저스와 계약을 했는데 6년 1억 6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6년이라는 계약 기간에는 1억 500만 달러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 액수 5700만 달러는 계약 종료 후에 13년 동안 나눠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700만 달러를 13년 동안 나누어서 받기로 한 프레디 프리먼의 이 계약 조건도 지난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타니와 비교를 하면 귀여운 정도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현재 10년 7억 달러라는 총액 수 외에 아주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구단과 오타니 측이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타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엄청난 금액을 계약 기간 뒤에 맞는 그런 유례없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통 큰 양보로 다저스에서 쥐게 될 10년 동안 구단에서 받는 연봉을 오타니는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오타니의 실제 수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7천만 달러는 당연히 훌쩍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어떻게요? 이와 관련해서 CBS 스포츠는 오타니가 2023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LA에인젤스에서 받은 연봉은 3천만 달러였다. 하지만 오타니는 연봉보다도 더 많은 약 4천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LA에인젤스에 비해서 LA 다저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생과 프로 선수 정도의 차이입니다. 시장 규모나 여러가지 봐서 에인젤스보다 인기가 훨씬 높고 시장 규모도 훨씬 큰 LA 다저스에서 오타니는 연봉과 광고 등을 통해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어차피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한동안 LA 다저스에 대한 관심을 좀 뒤로 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내년 시즌부터는 오타니 선수 보는 맛에 LA 다저스 응원을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크게 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경기에 관심이 가게 된다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텔레비전 중계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LA 다저스는 TV 중계 권료를 더 많이 요구해서 방송사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중계 도중에 들어가는 그 광고 그 광고료도 더 올릴 거고 또 그 외에 다저스의 각종 기념품도 불티력에 팔릴 거고요. 또 다저스 구장에 들어가는 그 티켓 입장료도 더 많이 올릴 것이고 아마 또 주차비도 올릴 거고요. 또 거기서 사 먹는 햄버거와 또 다저스 구장에 가면 꼭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저스 핫도그인데 그래서 이제 다저스 핫도그 해서 다저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저덕 필수템이잖아요. 꼭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저덕도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또 거기서 파는 음료수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팔릴 것이고 그게 다 그게 다 오타니의 연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 겁니다. 지구상에서 또 나오기 어려운 외계인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계약 내용과 메이저리그 돈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이 영상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